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마요! 하지마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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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야! 먹고 싶은데 나오세요? 네 좋습니다 또 함께 가는 중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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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요 뽀뽀! 버터야? 버터야? 버터, 마가린 버터랑 빵빵 안녕 아이고 왔어 아이고 왔어 저희 어디가요? 허거 먹으러 갑니다 네 허거 짠짠허거에 갑니다 허거 드셔보셨어요? 샤브샤브에요? 아니 나 허거 한 번도 안 먹었어 1인 샤브샤브 허거집이에요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나니? 나 삼성타워잖아 건물 안에 있어 여기 있다 아 에스커리트 내려서 바로 앞에 앞주도로 있었네 짱짱 안녕하세요 주문을 받고 있는 상이인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친절해 눈에 뒷모습이 아직도 발견을 못했어 아직도 발견을 못했어 아직도 발견을 못했어 이렇게 수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면서 발견을 할라 어떻게 된지 모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뭐하는 얘기인지 고맙습니다 좋아요 삼성타워에 있는 우리 비계계 모임 언니 저희 친한 언니네 가게 짠짠허거에요 이게 메뉴판이거든요 회전식 샤브샤브라고 했고 이렇게 하루종일 돌아가고 있어요 재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앉아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할라니 여기서 뭐 먹을까? 육수를 이제 일단 골라 홍탕 백탕 멸치 두 가지 다 섞는거 백탕 백탕 백탕만? 백탕만 하겠어? 고기는? 소고기 소? 응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니 먹고싶으면 먹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뭐 더 넣고 싶은거 여기서 넣고 넣어가지고 꼬지가 있잖아 꼬지를 먹고 여기다 꼽아 니 번호칸에다 20번 닌 25 적어봐 알겠어? 다 꽂아도 아마 언니가 계산을 안 받을거야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어떻게 할지 뒤에 있었네 사장님이 지금 창고를 갔어요 고물창고 이게 자석이야 레일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띵 이게 자석이야 잘가 이렇게 이렇게 사주시면 안돼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허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처음 먹어봐요 짠짠허거는 뷰도 좋아요 어때요? 시티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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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뷰 전기공사가 보이는 비전 전기공사가 보이는 비전 하하하하하하 맞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2번과 3번인 것 같아 맞지? 응 해물간장에 들어가서 좋아 해보자 참기름 bas참 사자 금색 하하하하 고구마 소금 띵 통 고구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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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장님이 가서 배워왔거든요. 언니가 직접 가서 배워왔어. 중국에 유학 갔다 왔어. 마라 유학. 작은 꼬치는 500원. 뚱땡이 꼬치는 천하. 나는 숙주가 필요해. 너 한 봉지. 한 봉지로 나누자. 푸주가 왜 안하자? 푸주. 내가 온다 싶어서 푸주 없앴나? 내가 언제 한 잔 줄게. 수구리. 하른킴의 첫 버거를 위하여.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드디어 찾았어. 보이지? 푸주가 오고 있어. 이거 기다리는 맛이 있는 거라니까. 혜준 초밥 가도 이런 맛이 있잖아. 이 어묵 맛있어요. 지금 베스트 어묵. 빠르게 두 개 빼세요. 두 어묵? 네. 금방 사라지거든요. 한 설대기 하나 빼세요. 선생님 한 묶음 저 한 묶음 넣어주세요. 입 세다. 쉬운 해. 안돼. 유령이 없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다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건 완짜? 네 완짜가 돼 니꺼 왜 이렇게 멍가야 돼? 내가 불을 낮춰놨어 밍숭맹숭하노 그리고 홍탕이 고기는 조금 연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완전 매운 홍탕을 안 먹거든요 언니가 안아서 준 거예요 일단은 고기를 어? 고기 억... 저게 안 되고 좀 많이 먹었을 때 academically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 더 많이 먹었을 때 이곳은 편안한테도? 여기선 편안한테도? 오렌턴 댄스다 맛있어? 생면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몇 개를 먹은 거야? 둘이서 지금 근데 이거 이렇게 많아 보여도 구리니까 많이 먹은 거지 이렇게 많이 먹어도 솔직히 얼마 안 남아요 이게 작은 꼬지가 500원, 큰 꼬지가 1,000원 그래서 얼마 안 해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정말 다시 이제 부산, 다시 해운대를 떠나시는 거죠? 네 집에 조만간 한번 쳐들어갈게요 네 맛있는 거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서 이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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